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파킨선을 치유하시고 백내장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10년대 무릎 간절을 완전히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난번 사위 되시는 분이 각막계 이상으로 실명된 눈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위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따님이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타교인이신데요 파킨선 병으로 인해서 들어오실 때 굉장히 몸에 떨림이 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말로는 말도 어눌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 파킨선 진단을 10일 전에 받으신 거예요 의사수생님께서는 이렇게 진전되면 이것이 10년 전부터 진행이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파킨선이라는 걸 아시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떨림이 없으세요 떨림이 없으세요 그리고 말도 억울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굽히지 못했던 전혀 무릎을 굽히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자유롭게 굽히시거든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세요 통장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옇던 그 눈이 지금 완전히 밝아지셨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30 주님을 찬양합니다